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같이 잠시 기도로써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that you're joining me today. Today, I want to share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grace of our God. So, before we start, let's start by prayer.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영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또 이 좋은 월요일 날 우려로 하여금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지으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는 전쟁도 많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아직도 매일매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자들과 몸이 아픈 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주님은 흥!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그렇게 종종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보지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전 비주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9월 27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all over the world. Today is Monday, the September 27th. 와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와우, the time has gone so fast. That this week is last week of September of 2021.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1293면, 그리고 129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2절까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원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저기 미국 뉴욕에 동부쪽에 있는 미국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 앞에 칼과 창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녹여 생활에 필요한 농기구나 다른 물건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과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노인과 바다의 소설가로 잘 알려진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은 한국의 박산민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무기여 잘일거라 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의미는 맞아요. 무기여 영원히 사라질거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의 찬양 디키로 오라우리가 오늘 읽은 미가서 4장 2절 말씀의 찬양이죠. 신나게 디키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아 오라 우리가 영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천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내는 이빠듯이 오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고 설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오라 우리가 영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천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영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천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내는 이빠듯이 오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고 설렘에서 아멘 예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봬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